안녕하세요. 크리스강의 모르면 나만 손해 TV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 건 아니건 간에 평생 최소 한두 번 이상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직접 간접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일 평균 예상 교통량은 531만대로 나에게도 작고 큰 교통사고를 당할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피해 보상이나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을 정리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명 구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운전자가 차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의무가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차 사고가 나면 바로 차량을 세워 제일 먼저 부상자를 확인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빠른 도로교통 회복을 위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에 가거나 구해 신고하는 등 구조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를 호송하고 응급치료를 하거나 그 밖의 구호 조치에 비용이 발생하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난 장소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이거나 야간인 경우 신속한 인명 구호와 더불어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한 다음 재빨리 탑승자 전원이 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2차 사고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을 사실대로 증명할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은 파손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가급적 근접하여 촬영하며 차량 전면과 후면 양옆 자동차와 차선이 모두 잘 보이도록 촬영 하며 전면 촬영 시에는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바퀴 방향과 도로 바퀴자국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서로의 과실, 비율을 가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과 주변 상황의 촬영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이 충분히 담기게끔 10m 이상 떨어져서 차와 함께 주변 도로 장면을 최소한 4장 이상 촬영하세요. 사고 현장 주변 교통 표지판에 촬영도 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통행 등의 표지판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가 났을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